드디어 미국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양상을 보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역전의 재역전? 뭔가 이런 느낌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11월 5일이기 때문에 아직 선거가 진행 중이고 개표는 거의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 표씩 개표가 되긴 했는데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뭔가 실제 개표된 걸 갖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관련 자산의 움직임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현재 시장의 적어도 방향성, 현재 그래도 오늘은 누가 이기는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지를 따라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트럼프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 14% 상승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트럼프와 관련돼서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비트코인 역시 오늘 3%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더 상승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쪽의 자산도 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친환경 주식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태양광 주식,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오늘 0.77% 하락하고 있고 다른 친환경 주식들을 제가 조금 둘러봤는데 전반적으로 뭐 또이 또이 하거나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헤리스는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에 조금 더 친화적이거든요. 근데 친환경 주식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헤리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한 도박 사이트도 볼 필요가 있겠는데 도박 사이트의 가장 최근 움직임은 뭐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게 보는 게 폴리마켓이니까 제가 이제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요 격차가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었다가 다시 트럼프가 더 지지세가 올라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헤리스는 떨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칼씨라는 다른 도박 사이트를 들어가도 똑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통계 사이트에서는 이제 헤리스가 약간 역전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 움직임들만 봤을 때는 트럼프가 헤리스를 재역전해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시물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의 게시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전투표 정보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은 주별로 한 표라도 더 받아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이미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승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합지역에 있는 스윙스테이트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데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따르면은 2020년보다도 2024년에 공화당의 사전투표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사전투표할 때 어느 당인지까지는 알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숫자가 플러스라는 거는 공화당원이 더 많다라는 건데 2020년 대부분 보시면 마이너스인데 2024년 대부분 보시면 플러스고 펜실베니아 정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스윙스테이트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봤을 때는 뭔가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선거 당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공화당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하면 사전투표를 까봤더니 공화당이 꽤 많은 투표가 나왔고 지금까지 역사적인 경향성으로 봤을 때 선거 당일에 공화당이 투표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나가면 스윙스테이트에서는 아마도 대부분 트럼프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스윙스테이트에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미국 전체에서 승리한다라는 거랑 같죠. 그래서 이런 일론 머스크의 게시물들 이런 것들에 힘입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가격이 바뀌지 않았을까 혹은 다른 그런 분위기들을 감지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로이터에서는 너무 사전투표를 맹목적으로 보지 말라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역사적으로 언제 나왔는가 도대체 승자 선언은 언제 됐는가를 이제 지난 대선부터 쭉 데이터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투표일로부터 4일 뒤에 승자가 선언이 됐었고 대부분은 선거 당일 혹은 하루 뒤였는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 바로 2000년도에 조지 WBC가 대통령이 됐을 때가 36일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늘어진 경우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땠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1928년부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주식시장의 모습인데 녹색이 더 많죠. 녹색이 더 많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00년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자가 선언되는데 36일이 걸렸다고 했죠. 이렇게 승자가 걸리는 게 애매해지는 경우에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린 건데 이럴 때 물론 뭐 2000년도에 다른 일들도 있었겠죠. 닷컴버블이 또 붕괴했던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2008년도 안 좋긴 했는데 2008년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가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타락의 에너지가 워낙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궁금하면 대부분은 괜찮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걸 갖고 트럼프가 이길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해리스가 이길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배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인 스트리트라고 아마 한국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간 해치펀드입니다. 제인 스트리트가 요즘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물론 이제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낯설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인 스트리트마저도 2016년에 대선 결과를 주류 언론보다 몇 분 앞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결국에 3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시장은 늘 다르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대선 영상 혹은 주식 뉴스, 테크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